된다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 시키자. 그때 이 사람이 아침 햇살 초록매시를 만들어가지고 한 200억 팔던 회사가 2,500억 팔게 되니까 완전히 회사가 뒤집혔죠. 아마 웅진그룹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웅진싱크빅, 웅진코레, 웅진신품, 코리아화장품 등 설립하시면서 웅진그룹은 2011년 기준이었을 때 공개요치회하고 제게 32위까지 올라왔던 건데 사실 저는 회장님 회사를 초록매시, 아침 햇살 제가 굉장히 지금도 자주 먹는 거라서 아침 햇살은 있는데 오늘 회장님의 42년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장님이 위기 속에서도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셔서 많은 문제를 제가 극복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위기를 돌파한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기업은 사실 도전하지 않으면 위기도 별로 적습니다. 도전을 많이 하는 기업은 위기가 그만큼 많은데 저희가 IMF 때 코에이가 아주 위험했어요. 아, 웅진코에이가 정수기가 팔리질 않고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때 이제 회사를 사실 1원에 누가 사가라면 얼른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가 없다는 거죠. 부채만 안는다면 그냥 회사를 줄 만큼 어려워서 직원들도 그렇고 한 사람도 웃는 사람도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사장을 보냈더니 사장에 한 달이면 그만둬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왜 사장이 그만두느냐 하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때만 해도 보증을 사장 보고 자꾸 쓰라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사장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그룹을 형성할 때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뭐 당연히 어떻게 할 길이 없었는데 우선 계속 생각하다가 창고에 정수기가 잔뜩 쌓여 있는 걸 보고 이걸 집에다 그냥 월 얼마씩 받고 주면 되겠다. 창고에 보관할 바야죠? 창고에 있느니 집에다 갖다 주고 조금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렌탈 시스템을 2만 7천 원 받고 약 100만 원짜리 정수기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는데 과거보다 10배 올라가니까 한 배도 아니고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한때는 주가도 200배, 200배라는 건 천정부죠. 500원짜리가 10만 원이 넘어갔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매출도 그렇고 엄청나게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는 렌탈이라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혹시 렌탈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렌탈을 하면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소비자가 만족하는 게 뭐냐? 그래서 그때부터는 값을, 원가를 반으로 줄이는 일 서비스를 혁신한 일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모든 게 전부 혁신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저희가 해서 코웨이 때문에 엄청나게 그룹 전체가 좋아졌었고 또 많이 씁니다. 식품도 우리가 식품을 음료수를 만드는데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 사장했던 사람도 데려오고 했는데 계속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사장이나 전모나 임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방법 없겠느냐? 그랬더니 한국 지나면 출판 냄새가 나지 그렇죠, 그렇죠. 음료는 안 됩니다. 음료는 어느 회사, 어느 회사는 되는데 우리는 음료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기조실에 있던 기획실에 있던 서른일곱 모은 사람이, 부장이 나만 보면 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번 일으켜드립니다. 제가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따돌림을 받았어요. 다른 임원들한테 뭐. 왜냐하면 저는 뭐 안 되는 걸 가지고 회장한테 가서 자꾸 아보하고 된다고 그러고. 회장님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자꾸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게 생겨서 오늘부도 내일부도 이러는데 도저히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장이나 임원들은 그건 안 되겠다. 나는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른일곱 모은 애죠. 그때로 보면 대표이사를 하루아침에 시켰어요. 망하려면 빨리 망하고 흥하려면 흥하자. 된다는 사람, 하겠다는 사람 시키자. 그랬더니 사람이 아침에 살 초록매시를 만들어가지고 한 품목이 1년에 천억 이상을 팔으니까 한 200억 팔던 회사가 2,500억 팔게 되니까 완전히 회사가 뒤집혔죠. 그렇게 성공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사업을 하거나 위기는 늘어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은 저희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얘기 안 했었지 50년이다, 100년이다 숱한 위기가 있고 숱하게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기를 기회로 잡는 사람도 있고 위기를 못 견디게 만드는데 그것은 혁신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 시켜야지 안겠다는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업계 위기 왔을 때도 또 혁신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종이로 된 학습지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코로나 전부터 한 5, 6년 전부터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부모에서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한글 공부하고 또 초등학교 하기 싫은 공부하고 수학도 하고 이런 걸 쭉 하려니까 걔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도 이렇게 공부에 찌들어 산다. 그래서 어떤 공부를 재밌게 한다면 인생이 즐겁지 않겠냐. 공부를 스스로 배우게 하게끔 하면. 그건 이제 IT가 점점 발달되니까 가능할 거다. 우리가 애들이 게임하면서 지겨워하지 않지 않냐. 게임식으로 공부하게 만들어봐라. 그래서 지금 웅진이 계속 그걸 해가지고 스마트홀을 만들고 하루에 아이들이 개인별 저기가 엄청나게 많이 두릅니다. 그것을 맞춤형으로 해주고 있고 스마트홀은 그 시작에서 지금 벌써 시장에 독보적 1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애들이 그냥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 이미 그렇게 가서 아마 지금 이게 몇 년 후면 큰 변화를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변화가 상당히 됐고 그러니까 벌써 1위가 됐고 만약에 종이로 계속 지금까지 했더라면 저희는 또 망했을 겁니다. 종이가 지금 80% 정도가 IT로 다 바뀌었고 그 종이는 이제 한 20%인데 그것도 한 2년 내에는 종이 학습지 정도가 거의 없어질 것. 재미가 달라요. 우선 이렇게 학습지를 공부하는 것하고 이렇게 재미가 아이들이 확실히 다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공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능률이 왜 나냐면 좋아하는 걸 하면 능률이 납니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능률이 안 나요. 그래서 공부도 좋아하게 만들자. 그래서 그런 게이머라든가 또는 얘가 뭘 잘못하는 걸 찾아서 가르쳐준다든가 콕콕 집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싱크빅이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종이가 디지털로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거의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더 재미있게 더 쉽게 하는 걸 계속 하고 있고 지금은 채용하는데 벌써 몇백 명을 연구직을 그쪽으로만 채용하는데 무제한 채용합니다. IT 인력은.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 인력을 채용해서 미래로 가자. 우리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도 아이들이 메타버스 들어가면 자기 친구를 거기서 사귀고 책을 읽을 때에도 거기 들어가서 도서관 찾아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채를 보고 재밌는 세상에 공부하는 거 이걸 만들자 해서 시작을 했죠. 그것이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이에서 디지털로 가는 게 사실 이렇게 변화에 맞춰서 내가 혁신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변화가 두려울 수도 있고 아니 변화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지금 기존에 그쪽에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뭘 해야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더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할 때 어떤 거를 밑에서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리더자가 하라고 그러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책임을 적게 느끼고 그리고 하면서 새로운 걸 하는 건 재미를 훨씬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싱크빅에 가서 변화하는 난 사실 IT 쪽은 싱크빅 전문가 애들이나 또는 요즘 젊은 애들보다 난 전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미래로 가지 않으면 기업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기업은 결국은 망하거나 또는 재미도 없어지고 미래에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교육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난 기대가 되는 것이 싱크빅이 변화해서 지금도 우선 구조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달라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연구원들을 많이 써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 한 2, 3년 되면 그 비용 대비 비례적으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종이에서 이제 IT로 간 겁니다. 디지털로 완전히. 그런 문제를 봉착했을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책에서 고민을 가지고 끙끙 앉지 않아야 합니다. 죽겠다. 힘들다라는 생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까 생각하면서 해결해 가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태도가 좀 필요한 걸까요? 나는 늘 어려움이 이제 왔을 때 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 어려움을 봤을 때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IT 분야는 내가 못 하니까 그럼 전문가를 통원해서 해결해야 된다. 어떤 것이든지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힘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어느 회사든 새로운 길로 가면 문제는 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해결하는 기업 해결하는 리더자는 다시 기회가 오지만 아까 코웨이만 하더라도 렌탈이라는 걸 안 만들었더라면 이건 불가능했죠. 지금은 렌탈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한 50조 된 세상인데 내가 만든 그 틀에서 불과 IMF니까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거든요. 요즘 뭐 타이아도 된다라고 안경도 된다라는 시대가 왔으니까 정수기, 비대, 매트리스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그 하나 아이디어가 바뀐 것이 세상을 바꿔놨거든요. 이 교육혁명도 이제 교육이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거 영어회화 술술 그냥 게임하듯이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인터넷북이라고 지금 우리가 특헐 세계 최초의 특헐을 해놨는데 그걸 가지면 곧 이제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 그냥 쉽게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국서도 하고 미국서도 전시에 나갔는데 전시에 손님을 못 받을 정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밀려와서 두 군데에서 다 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계 한 20여 개국에서 저희한테 지금 이제 번역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를 들면 과학이다. 해부들 본다. 해부들 본다. 간 두꺼내고 쓸개 두꺼내고 넣었다 뺐다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책으로 옛날 이렇게 펴서 보던 거하고 세상이 달라진 세상이죠. 그런 걸 이제 특허도 냈고 세계 최초의 우리가 특허를 낸 겁니다. 아직은 제품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품이 1분 나왔습니다. 1분 나왔지만은 구체적인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산한다면 연산도 이제 이제 IT로 다 공부하는 거죠. 저는 그냥 수학 더하기 빼기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재미있게 아주 하는 것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달에 아마 오픈했죠. 연산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즐거움이 뭐냐는 그건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아이들이 지겹게 공부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라.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학교하고도 산학하고 여기하고도 하고 전문가를 모아서 계속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지겹게 공부한다는 건 인생을 그 가장 중요한 때 아이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투자하고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변하죠.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한다는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과 삶의 정가정에서 회장님께서 그 무엇보다 자기 혁신의 중요성을 절감하셨다고.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이번 책에도 나를 돌파하는 힘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나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꾼다. 나를 내가 바뀌지 않고 세상도 못 바꾸고 돈이 없는 것도 나를 바꿔야 돈도 생기고. 근데 뭐 세상이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된 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건 내가 불가능하잖아요. 우크라이너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가 오르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더 어떻게 바뀔 거냐.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도 행복해지죠. 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으면 세상이 다 불행한 거죠.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 뭐 되는 세상이었냐. 물가 올라서 안 되겠다. 월급 가지고 뭐 안 되겠다 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면 되잖아. 내가 월급도 요즘 월급 주는데 날 서로 데려갈 거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서로 데려갈 거야. 그러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우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있을 때 행복하다. 나는 언제부터 내가 보고 행복해지었냐면 27살 때 세일 사면서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난 내가 한 번도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요? 힘든 시간도 있으셨는데 힘든 시간도 없나요? 법정관리 들어가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때 당연히 그거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뭐 그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에 기여받아 어려움 안 겪는 사람 어디 있어?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날. 내가 만일 그런 생각 안 갖고 만일 이게 뭐 어려워서 이게 이제 죽었네 힘드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는 거죠.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사람이 운을 얘기하는데 운은 누구에나 큰 운이 오는 사람이 있고 작은 운이 오는데 운을 나한테 왔을 때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건 중요해요. 내 것으로 못 만들면 그 운이 계속 와도 내 건 아니에요. 돌어나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운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잘하게 만들어야 했다는 생각.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쉬운 일은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일이 쉬워지고 운도 나한테 오그러죠. 예전에 이제 출판사 얘기해 주셔서 청년 시절 때 이제 브리테니크 회사에서 영업사원 입사한 지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사람에게 주는 벤튼 상이라는 상황을 수상하셨는데 그 당시 영업하실 때 회장님이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때 27살 때 바뀌었던 게 아마 이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첫째 내가 바뀌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바뀌었고 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고객은 살 거야. 살 거야.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 고객 안 살 거야.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잖아. 그럼 우리가 살 거라고 한 사람은 가고 싶죠. 빨리 만나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살 거야 그러면 에이 가지 말지 뭐. 근데 안 사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가지 수밖에 없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고객만 이 고객은 꼭 살 거야. 아까 고객은 안 샀지만 또 다음에도 이 고객은 살 거야. 그렇게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확실히 내 목소리나 내 행동을 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목소리나 행동이 적극적으로 할 거고 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아 이게 브리타니카는 이렇게 찌그러들 거 아니에요. 우선 내가 긍정적이 되고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고 설명할 거냐. 브리타니카를 백과사전이고 영어로 된 거고 뭐 한글 없지만 이걸 하려면 그때는 브리타니카를 아는 사람도 죽었지만 아는 사람도 죽었지만 그 영어로 됐기 때문에 영어를 아는 사람 자체가 교수나 좀 알지 잘 몰라요. 안 사죠. 그거 뭐 아이들도 못 보고 부모도 못 보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아이도 못 보고 아버님도 못 본다 하더라도 사장님도 못 본다 하더라도 집에 요즘 보면 그게 71년도에 내가 쓸쓸하던데 그때 부자들이 벌써 이제 집을 새로 줘서 대리석 깔고 거기다 이제 또 자기 농하고 보송 막 반지 사칙하고 이럴 때예요. 인테리어 그럴 때 내가 책이 집에 있는 것과 그리고 내 백과사전이라는 걸 지식의 보고 세계 최고의 지식의 보고가 집에 있는 것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줍니다. 장래 이 아이가 커서 지금 영어를 못 보면 이걸 봐야 되겠다든가 그리고 집에 있는 이 분위기 자체도 다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고객이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거죠. 말을 어떻게 하는에 따라서 느낌, 행동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어떤 설명을 내가 하는 게 참 중요한 게 가끔 내가 이제 선물을 누구한테 줘봐요. 우리가 건강식품도 하고 화장품도 한데 설명을 하고 주면 그 고객이 꼭 거의 90%가 씁니다. 그냥 주면 다른 사람 주거나 이름 없으니까 설명을 잘해주면 사람이 갖다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그것은 스토리텔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서 팔아서 1년 동안에 잘했죠. 정말 잘해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건 나는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잘했고 또 그 세일스만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매니자도 계속 잘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그 스토리텔링을 또 밑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시켜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복제를 만든 거죠. RP 훈련이라고 해서 롤프레이딩을 해서 복제 훈련을 만들었는데 롤프레이딩이나 이런 거죠. 내가 고객한테 하는 얘기를 여기다 한번 해봐. 해보는데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너 왜 목소리가 귀여우더냐 너 자세가 왜 그러냐 제시처가 왜 이러냐 이런 걸 지적해줘서 다시 하고 또 다시 해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영역 교육이군요. 세일스 회사를 만약에 두 명 세 명이 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은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설명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 자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아까도 설명해서 선물을 주었더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RP 훈련에서 이걸 가리키면 내가 같이 똑같은 사람을 복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브리타니카를 파는 사람은 영어를 잘한다든가 똑똑하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 데려다 해도 다 팔 수 있어요. 우리 조직에 들으면 다 팝니다. 그런데 딴 데 가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니저도 계속 잘해서 승승장구해서 내가 거기서 브리타니카에서 상무로 최연소 상무 돼가지고 35살에 내가 창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리더가 있는 팀보다 수십 번씩 연습할 리더가 있는 팀이 또 실적이 좋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말을 꼭 잘한다고 꼭 신뢰하진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말을 어떤 면에서 너무 잘해서 약상사처럼 절절절 해버리면 믿을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어떤 말을 적시에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잘하면 쉽게 팔고 쉽게 팔면 우선 신이 나죠. 그게 더 잘 팔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브리타니카에서 그걸 잘 팔아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얻어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세일즈맨으로서 또 넘어가서 리더이자 경영자로서 사람 관리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 오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아 쉽나요 이게? 그런데 쉬운데 많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못 얻죠. 그런데 아주 쉽습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을 얻으려면 상대하고 상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상의. 내가 김 작가님하고 늘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거나 뭘 때 상의를 하면 저 사람이 저기 한번 나한테 와 상의를 한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내 자기 직원한테도 지시명령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 상의라면 미스터 김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데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머리가 좋으니까 다르네. 내가 요즘은 IT 쪽은 잘 몰라. 시대가 다르구만. 이러면은 이게 가까워지는 동기죠. 그런데 이거 좀 해봐. 언제까지? 며칠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는 남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내 것을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걸 했으면은 이 사람은 신나서 더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리더자는 직원의 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기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기를 살린다는 건 자꾸 물어주고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기가 살죠. 기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럼 뭐 어쩐다 시켜왔더니 이게 뭐 흉편없으면 야 인마 너는 학교에 놨어요. 찍찍 끄면서 이걸 일이라고 하면 그 사람 가서 소주 먹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사욕 좀 하고 네. 그러니까 기를 살려주는 그리고 설사 내가 야단을 칠 때 사람이니까 야단도 치잖아요. 야단을 치면 언제든지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 야단을 쳤다. 그럼 오늘 야단 쳤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회의장한테 야단 말했으니까 끝났다 하고서 술 먹고 회의장도 욕하고 또 다른 같이 욕한 사람 불러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다시 전화를 해서 회의장도 체면이 있지 방금 욕해놓고 야단 쳐놓고 미안하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꼭 늘 하는 얘기가 야단을 친다면 다른 얘기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 이렇습니다. 그렇게 잘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잘하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가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야단은 맞았지만 내가 잘하는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채찍과 단건을 함께 해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늘 풀리는데 부부 싸움도 그래요. 하루 넘기면 안 돼요. 하루 넘기면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에 물 한 잔 달라고 넌 손이 없냐 말이 없냐 이렇게 하루 넘기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한 번도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요?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싸움 하면 그럼 내가 쫓아다니며요. 그날 풀지 하루 넘기면 옛날 서운한 게 자꾸 머릿속에 올라가나요. 친정 갈 때 안 간 얘기 제사 지낼 때 어떻게 간 얘기 별게 다 나오거든. 심하게 나오면 옛날 사귀었던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다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쁜 생각만 자꾸 하면 이게 푸는데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또 섭섭함도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끄는 건 절대 안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만약에 어떤 듣기 싫은 얘기를 했을 경우는 빨리 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상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예를 들면 회장님이든 아니면 팀장이든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팀장이 밑에 부하직원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며 사실 이런 걸 많은 걸 상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지만 사실 상의하는 것만큼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그냥 팀장이 내가 이제 생각한 게 기회관이 맞으면 그냥 해 이건 되게 사실은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거지만 빠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바뀌었지만 지금도 그런 리더자이 있다면 생산성이 안 오릅니다. 결국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아무것도 없이 30대 그룹이 됐다는 건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회사에 난리를 날 정도 똘똘 뭉쳤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우리 직원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것이 동기가 크게 됐고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은 벌써 좋는 것도 다 나가요. 안 나갔습니다. 할 수 없이 나간 사람이 있지만 다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기업 문화고 기업의 길을 살려주면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에 오나가 투명 경영 안 하고서 돈이나 빼먹고 탈세나 하고 뭐 하면서 자꾸 겉으로만 이러면 밑에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오나하는 우리 사람은 모범을 자기가 보여야죠. 그런 것들이 투명하다든가 원칙을 잘 지킨다든가 이런 거에 탈세시켜놓고 거래처 자기 친인 나는 거래처를 한 군데도 내가 지시명령 시킨 데가 없어요. 아마 우리 기업사회 아마 남을 겁니다. 이만큼 큰 회사가 한 번도 어디에 거래해라. 내 누구 친척해라. 내 동생한테 해라. 그럼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볼 때 우리 회장을 믿지 않믿겠어요? 그리고 난 비자금이라든 그런 걸 한 번도 이번 근처 가는 것도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없죠. 그럼 우리 직원이 볼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않는다. 그런 뜻으로 신뢰를 쌓아야 신뢰를 쌓지 않으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거짓말 살살 시키고 자기 농토리지라면서 깨끗한 척하고 뭐 이러면 그 밑에서 보면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외부의 사람 신뢰는 중요치 않아요. 내 밑에 있는 비서실 내 밑에 있는 간부 사양들이 회장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신뢰가 최고죠. 또 집에 있는 와이프 친척 여기서부터 해야지 모르는 사람은 언론만 보고 알지 뭘 알겠어요. 가까이서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은 그건 먼 데서 그 사람 훌륭해 존경받아 훌륭하다는 게 무슨 머리만 좋고 지휘만 올라갔다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 훌륭하고 훌륭한 거죠. 그것이 신뢰를 쌓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그런 게 안 쌓이면 힘이 안 생기죠.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은 사람을 너무 못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창업도 42년 차 하시고 워낙 많은 분들 보셨으니까 사람 보는 안목 좀 알려주신다면 사람 보는 안목 100%는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다만 이런 거를 나는 중심입니다. 그늘지거나 예를 들면 부정적으로 행긴 옛날에 이렇게 강원도 이런 데 다닐 때 차에서 검문을 했어요. 검문을 몇십 명이 다 건문하면 한 3, 4명은 꼭 신분증 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문제예요. 그런 사람 채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늘이 있거나 부정적이거나 엄지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일단 그건 사고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해야 한다는 거군요. 피해야죠. 그런데 늘 이제 자기가 의욕적이고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학교나 다른 걸 떠나서 꿈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 채용하면 확률이 그만큼 높다. 100%는 아니더라도 확률이 높다. 주변도 그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 좋다.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어째 저 사람 만나면 늘 무슨 정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안 되는 세상 온갖 가진 걸 다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은 그게 좀 어딘지 모르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곤하죠. 그것도 어떤 때 또 자기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만나지만 성향이 다르면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럼 끼리끼리 만나면 도움이 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오래 보면 반관상쟁이 되죠.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이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다. 저 사람이 건강하다. 저 사람이 직업이 뭘 거다. 저 사람이 어떻다. 대부분 좀 알잖아요. 그런데 얼굴 보고 대화 나는 선 볼 때도 처음 선 보고서 이걸 다음에 만날까 안 만날까 뭘로 알아요. 이력은 다 있지만 선을 봤는데 한 사람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도 똑같다고 보면 되죠.